이게 아니 사실 도연 씨도 처음 뵙고 대기실에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자마자 안으라고 그래가지고. 아니 제가 원래 여기서 꼼짝 앉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동희 씨니까 이해해 주시겠죠. 어 키가 진짜 크시네요. 아니요. 어떻게 줄여드릴까요. 아니요 아니요. 어 지금 막상 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다. 그러면. 자 두 분 뒤로 도시고 뒤로 들어요. 하나 둘 셋 하면 마주 보시면서 심쿵 아이콘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. 준비되셨나요.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하나 둘 셋. 둘 셋. 하나 둘 셋. 아니요. 아니요. 저기요. 아니 잠깐만요. 괜찮으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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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원래 이제 예능에 리액션들이 정말 많은데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. 네 조금 식상하긴 했는데. 그래서. 뭐래 다시 가요. 뭘 원해요. 뭘 얘기해 줘요.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멍 드셨겠다 이거. 쿡쿡 막 소리 났어요. 뼈 부딪히는 소리. 원래 뼈가 부딪혀야 이게 사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닙니다. 다시 가시죠. 아 또 이렇게. 방금.